안녕하세요. 팔레온고 문장계 판변팀의 박판변 변호사입니다. 2023년 7월 15일자 팔레온고 민사 과잉 가압류와 고의과실 추정사건입니다. 선고인은 2024년 6월 1일이고요. 사건부는 2024-242935 판결입니다. 사건은 소름해당 청구의 소송이고요. 원고는 가압류 채무자이고 피고는 가압류 채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가압류를 받았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소름해당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쌍방 모두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면서 손해배당 청구 소송과 함께 청구금액 51억에 가압류를 한 겁니다. 51억에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예금이 됐든 가압류를 한 거죠. 원고의 직원은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한다고 하면서 피고가 형사고속을 같이 하는 거죠. 직원이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일심보난 소송에서는 41억 원의 손해액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영업비밀 침해 행위와 원고의 일부 제품 판매사의 인광계가 인정이 안 돼가지고 결국 손해액이 3천만 원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아마 확정이 됐겠죠. 그러니까 원고는 네가 했던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가 불과 3천만 원에 불과했는데 51억에 가압류를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거고 피고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1심에서는 41억이 인정됐었다. 이거는 충분히 다툴만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고위과실이 없다. 라고 해서 다툰 거고 원심은 피고의 고시관념을 추정을 했고 책임제한을 60%로 해서 책임액을 제한했고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겁니다. 따라서 이 고위과실 추정과 책임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상구를 했고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상구를 한 거죠. 이 내용을 보시죠. 문제는 이것이죠. 가압류 금액의 실제 본안에서 판단 금액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경우 과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그러면 그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의 고위과실은 과연 인정되는가? 이 사건처럼 1심에서는 청구금액, 과압류 금액이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됐다가 2심에서 확 줄어드는 경우 이 경우 과연 과압류 채권자가 고위과실이 있는가? 그리고 책임제한은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가? 이것은 문제가 된 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보존처분이라는 것은 소명에 따라 채권자의 책임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루어있는 입에서 입은 손해가 있다면 이거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위과실이 있다고 추정된다. 즉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은 고위과실이 추정된다는 거죠. 다만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는 있다. 그래서 60% 제한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고 그래서 보존처분과 보난소당의 판단이 갈라진 경위들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책임제한 사유에 대해서 사실이장이나 비율은 현재를 불합리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정권사항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건드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한 정신적 손해 위자를 청구를 했는데 재산상 손해에 대한 손해액의 지급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에 인정할 때만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런 특별한 사정 회복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 기각 맞다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도 기각한 겁니다. 즉 보존처분이라는 건 본안 절차에서는 본안 절차, 재판 절차가 있고 집행 절차로 나누어집니다. 두 개가 그래서 본안 절차에서 확정 판결을 받게 되면 확정 판결을 들고 집행 절차를 게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보존소송은 이 본안 절차와 집행 절차가 모두 하나의 절차 안에서 당사자의 소명으로 결정과 압류가 바로 신소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안에서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 이 보존처분에 대한 손해에 있어서는 집행제권의 고위가치 추정되다. 그러니까 과잉과 압류, 그러니까 손해액이 거의 없다거나 또는 지나치게 많을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본안에서 사실상 원고가 완전히 다 폐소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압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달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집행제권의 고위가치 추정된다. 이게 핵심이죠. 집행제권의 고위가치 추정되고 다만 책임 제한만 가능하다. 소송의 나인도라든지 다툰 경위 이런 글에서 책임 제한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60%로 제한한 거죠. 또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 정신적 고통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는 신문부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실상 안 받아들인다고 보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데 그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과는 입었다. 그래서 얘가 차임을 주지 않아가지고 내가 손해배달을 입었다. 이런 거는 거의 인정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기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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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